그래, 그냥 들킨 김에 다 이야기할게. 나정이랑 떠날 거야. 안 돼. 그 전에 빼도 박도 못하게 혼인신고도 할 거고. 누구 맘대로? 네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어. 이미 우리 둘은 그러기로 했으니까. 그럼 회사는? 나는? 도대체 그걸 왜 매번 나한테 물어봐.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도 아니고 난 그냥 너보다 몇 년 일찍 태어난 형제야. 나도 내 인생에 모르겠는 일이 수두룩한데 내가 회사랑 네 인생까지 알아야 돼? 야, 이두환. 너 그거 알아? 너가 이렇게 기대하고 의지할 때마다 내 숨이 턱턱 막히는 거? 숨통 좀 트여보겠다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아정이라는데. 네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겟 반대해? 나한테 이 정도 자격도 없는 거야? 나 형 동생인데. 나도 더 이상 안 물어볼게. 네가 대체 왜 그 집에 있었던 건지 아정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. 대신 진짜 마지막 경과야, 이지한. 너 다시 나정히 건들지 마. 건들면 어쩔 건데? 나도 다시 나정히 건들지 마. 아멘